너 지금 뭐하냐? 뭐하긴 너랑 헤어지지. 뭐? 헤어져?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? 우리 다신 얽히지 말자. 덩치 차이가 있는 여자가 남자를 집어던진다는 건 실제로 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상대가 전혀 예측 못한 순간에 한 번에 해야 해요. 축하해. 내가 버린 쓰레기. 알뜰살뜰 좋은 거. 좋은 날은 좋은 거 먹어야죠. 여기 너무 아름다워요. 진짜 최고야. 같이 행복하고 싶어요. 할아버님. 유지혁 씨. 저 주세요. 고마워요. 내일이 기다려지게 만들어줘서.